안녕하세요. 잔다코네입니다. 제공은 자쿠신가스에 환영합니다. 오늘 밤 보면 바로 메카리 테스포! 이렇게 파는 곳이나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메카리 테스포! 오, 새로 나왔나? 1번은 이렇게 변신하고요.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5번은 이렇게 6번은 이렇게 7번은 이렇게 8번은 이렇게 9번은 이렇게 10번은 이렇게 11번은 이렇게 12번은 이렇게 13번은 이렇게 15번은 이렇게 16번은 17번은 이렇게 18번은 이렇게 19번은 이렇게 20번은 이렇게 21번은 이렇게. 22번은 이렇게. 23번은 이렇게. 24번은 이렇게.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어 여기 있네요. 예전에 그 메탈 로봇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그 제품의 이런 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보이네요. 7, 18, 19, 20, 21. 오 짧게 귀엽게 트는 것들이네요. 7, 18, 19, 20, 21, 22, 23, 24, 24. 우와. 엄청 많이 많네. 자 이것도 3천원으로 저렴합니다. 자 이곳은 다이소 종각정리에요. 자 필요하신 이곳에서 요아지 들어올 것 같아요. 다이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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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